개념 286번, 삼각함수를 포함한 식의 최대, 최소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을 차례차례 이 식의 최대 최소 값을 직접 구하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2차식을 봤을 때, 오, 사인 값에 대한 2차식도 있는데 이거 최대, 최소 어떻게 구할까? 이런 의문이 들 텐데요. 치환에서 할 겁니다. 그런데 치환을 하려면 첫 번째로는 치환을 하려면 늘 범위가 따라다니죠? 두 번째로 치환을 하기에는 모양도 다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는 어떻게 하느냐? 여기 지금 각도가 여기는 x고 여기는 x 플러스 2분의 파이잖아요. 해서 각도를 일단 통일시키는 게 1번입니다. 그래서 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x를 봤더니, 어? 이거 지금 홀수네요 여기. 사인이 코사인으로 바뀌고 코사인 x로 바뀌면서 여기가 지금 이사분면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x가 예각이니까. 그럼 이제 이사분면에서 사인은 양수임으로 코사인 x로 그냥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각을 통일한 식이 어떻게 되냐면은 y는 사인 제곱 x 플러스 코사인 x 플러스 1이 됩니다. 자, 두 번째. 여기 지금 한 종류의 삼각함수로 통일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아니, 하나는 사인이고 하나는 코사인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2차에서 우리가 뭘 알고 있냐면 사인 제곱 x 플러스 코사인 제곱 x가 1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인 제곱 x를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x로 바꿔줍니다. 이렇게요. 저 식을 바꿔주면 그래서 y는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x 플러스 코사인 x 플러스 1이 되고 최종적으로는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x 플러스 코사인 x 플러스 2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코사인 x를 어떻게 해요? 코사인 x를 t로 치환을 합니다. 근데 t값의 범위가 바로 정해져야 되거든요. 코사인 x의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1사이므로 t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써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이제 t에 대한 함수 식으로 바꿔줘야겠죠? 그래서 여기 지금 우리가 정리한 이 식이 있잖아요. 여기 코사인 x 대신에 t를 대입해가지고 y는 마이너스 t 제곱 플러스 t 플러스 2가 되고요. 여기서 이제 최소값을 구하는 겁니다. 그럼 이게 지금 꼭지점 좌표가 마이너스로 묶어서 t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 빼기 4분의 1인데 앞에 마이너스가 있어서 플러스 4분의 1이고요. 뒤에 플러스 2까지 바로 해주면 플러스 4분의 9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2분의 1, 4분의 9죠? 여기입니다. 위로 불러의 그래프 이렇게 그려지거든요. 그럼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의 범위가 대략 이 정도 되니까 역시 최대값은 꼭지점에 있었네요. 그래서 최대값 4분의 9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